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토미입니다. 저는 운댄을 할 수 없습니다. 사토미쌤은 운댄을 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 한번 하고 시작해 보려고요. 사토미쌤 수업 끝나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요로케 모모한 후에, 모모하기 전에 라는 문장의 순서 표현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몇 페이지에 설명이 남아 있죠? 208페이지, 209페이지, 209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자, 오늘은 페이지 수가 약간 현란했는데 잘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208페이지의 시다, 아래 부분과 209페이지의 우에, 윗부분에 설명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동사의 기본형 뒤에 마에니를 붙이면 모모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먹기 전에 하면은 다베루 마에니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선생님이 하실 걸 제가 해버렸네요. 먹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베루 마에니. 그렇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설명은요. 동사의 따형 뒤에 아또데를 붙이면 모모한 후에 이렇게 사용한대요. 자, 먹은 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베타 아또대. 그렇죠. 자, 동사원형 마에니, 모모하기 전에 동사의 따형 아또대, 모모한 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문장의 순서 나타내는 표현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우리 보통 술을 바로 마시면 속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은 후에 술을 마시죠. 자, 밥을 먹은 후에 술을 마셔요. 요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밥을 먹다가 뭐죠? 고한을 타베루. 술을 마시다는요. 자, 그러면 밥을 먹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한을 타베타 아또대. 자, 길게 갈게요. 밥을 먹은 후에 술 마셔요. 고한을 타베타 아또대. 오사케오 노미맛. 그렇죠. 자, 밥 먹은 후에 술 마신다는 얘기는 바꾸면 술 마시기 전에 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사케오 노무 마이니. 자, 술 마시기 전에 밥을 먹어요. 오사케오 노무 마이니. 고한을 타베마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실전처럼 술, 술에서 회화 연습 한번 가볼게요. 몇 페이지죠? 214페이지. 214페이지. 214페이지です. 자, 214페이지 예부분의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커피를 마시다. 일본어로 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공부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공부하다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순서를 맞춰서 커피를 마신 후에 공부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선 마신 후에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마신 후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회화 연습으로 A, B 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커피를 마신 후에 무엇을 합니까? 커피를 마신 후에 공부해요. 그렇죠. 저는 커피 마시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뜨뜻한 게 쭉 들어가서 따뜻해져서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 후에 저는 항상 자요. 자, 그럼 다시 가서 커피를 마신 후에 공부해요 이 말은 바꾸면 공부하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이런 표현이죠. 자,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하기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자, 그러면 얘도 역시요. 회화스럽게 질문과 대답 형태로 다시 연습할게요. 공부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자, 우리 1번 하나만 더 해볼까요? 1번의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운동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하다. 자, 그 옆에 샤워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샤워를 하다. 샤워하고 아비를. 그렇죠. 자, 샤워하고 수루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이, 다이져부데스. 아, 샤워의 경우에는 수루 하다도 괜찮고 아비루라는 동사도 괜찮네요. 자, 아비루는 원래 쬐다, 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햇볕을 쐬다 이럴 때도 사용하고요. 샤워기에 물줄기를 쐬다라는 의미에서도 아비루라는 동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항상 집에서 샤워할 때는 누가 먼저 샤워해야 돼요? 아비 먼저 아비루 해야죠. 아비 먼저 아비루. 하이. 자, 아비루는 몇 그룹 동사일까요? 니그룹. 그렇죠. 이 그룹이죠. 루 앞에 이바루 맞으니까. 자, 그럼 아비루는 마스 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비, 마스. 떼 형은요? 아비, 떼, 따 형은요? 아비, 따, 나이 형은요? 아비, 나이. 그렇죠. 이 그룹 동사는 루만 빼고 마스, 떼, 따, 나이. 전부 붙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요. 운동을 한 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합니다.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합니다. 자, 우리 회화 연습으로 가서요. 질문과 대답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운동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운동한 후에 샤워를 해요.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합니다.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합니다. 선생님은 샤워를 몇 분 동안 합니다? 응, 저는 10분을 합니다. 아, 10분. 아, 10분. 빠른 편이네요. 네. 네. 저도 10분입니다. 저도 빠른 편이긴 한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번에는 운동한 후에 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샤워하기 전에 운동해요. 요거죠. 샤워를 하기 전에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샤워하기 전에 운동합니다. 샤워하기 전에 운동합니다. 자, 우리 회화 연습으로 가서요. 질문과 대답 형태로 다시 가볼게요. 샤워하기 전에 뭐해요? 샤워하기 전에 운동해요. 샤워하기 전에 운동해요. 그렇죠. 샤워하기 전에 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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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군요. 샤워를 한 후에 자네요. 그렇죠? 엄청 깨끗한 상태로 자는 거네요. 키레이데스가 두 가지 뜻 있잖아요. 예쁘다, 깨끗하다. 본인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깨끗하다 쪽이죠? 아닌가요? 예쁘다? 모찌론, 모찌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의 원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운동한 후에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자,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는 뭐가 생명이라고요? 리피터, 리피터. 그렇죠. 리피터, 반복이 생명이죠.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좋은 기회에 우리 다시 만나요. 하이. 자, 수진 선생님, 이끼마스요. 하이. 세, 노. 사요. 사요나라. 자, 수진 선생님. 자, 수진 선생님.